24, 5, 6입니다. 24번에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대화의 장소가 어딘지는 묻는 문제죠. 25번에 Why is the woman surprised? 여자가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여자의 대사에서 답의 단서가 나오겠죠. 26번에 What does the man encourage the woman to do?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합니까? 혹은 동료합니까? 남자의 대사에서 답의 단서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들어보죠. 인사하고 2시 30분 예약이 있는데요. For a check-up with the dentist. 됐죠? 검진을 받으러 검진 받는 2시 30분 예약이 있는데 With the dentist.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치과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대화의 장소는 치과라고 보는 게 맞겠죠. 24번 A번에 At a dental clinic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비교적 풀렸던 문제일 것 같고요. A번 이어서 My name is Mindy Johnson 저는 Mindy Johnson이에요. I've been a regular patient of Dr. Almonte for many years. 그 다음에 I've been a regular patient of Dr. Almonte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에 Almonte 선생님의 제가 계속 정기적으로 오는 환자였어요. 단골 손님이네요. 치과에 Let's see 한번 보죠. Yes, your book to see Dr. Almonte Your book to see Dr. Almonte You are booked 예약돼 있습니다. To see 보기로 그런데 See a doctor 의사를 보게 되는 것은 진료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Dr. Almonte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도록 예약이 돼 있군요. 하고 His examination room has been relocated So you can just head upstairs to the waiting room there. 이렇게요. His examination room has been relocated His examination room has been relocated 의사 선생님, Dr. Almonte의 진료실이, 검사실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전했습니다. 하고 So you can just head upstairs to the waiting room there. 자, 2층으로 향하다 Head는 여기서 향하다의 뜻이죠. 위층으로 올라가셔서 waiting room으로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위층으로 바뀐 거죠. 진료실이 Upstairs Upstairs 위층이라고요? 하면서 I thought your business was just one floor. I thought your business was just one floor. 어? 지금 여기 비즈니스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의사 치과니까 여기 치과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매끄럽겠죠. 업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냥 한 층인 줄 알았는데요. 어? 치과가 한 층인 줄 알았는데요. 약간 놀랐죠. 자, 그래서 D번에 A business has expanded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지금 한 층에 원래 있던 데 왔는데 진료실이 2층에 생겼다고 하니까 어? 1층인 줄 한 층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2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물론 이제 뒤에 조금 더 들어보면 더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만 이 정도 들어도 여자가 놀란 이유는 A business has expanded 한 층이 늘어난 거니까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포인트에서 만약에 정답을 못 잡았으면 조금 더 들으면 더 확실한 게 나와요. It was just the third floor for a long time. It was just the third floor for a long time. 지금 오랫동안 우리 측과는 그냥 3층만 이었죠. 이렇게 최근에 purchase the floor above us 우리 위에 층을 저희가 구매했어요. to double our space 우리의 공간을 두 배로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We recently purchased the floor above us 우리 위쪽의 층을 샀고 그래서 double our space 우리의 공간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죠. 투부정사상에서 이렇게 뭐 뭐 하기 위하여 거꾸로 끌어오면 듣기 상황에서 해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확실하죠. 그럼 25번의 D 비즈니스의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요. Actually, if you wouldn't mind 실은요. 괜찮으시다면 꺼려하지 않으신다면 개의치 않으신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좀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층이 더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죠. There's a survey card that you can fill out. 작성하실 수 있는 survey, 설문조사 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작성해달라고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자, 26번의 정답은 B, provide some feedback. 의견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동료하고 있는 거죠. 26번 B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